슈 Iím.. 어.. 오늘 해볼 영상에 앞서 해도 되는지 하면 시가를 좀 결정하자 어 뭐야 3,200만원이면 사는데 5000이라는 말이지 3천만원 남겨먹는 장사란 시작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토드 장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드 장사란 무엇인가 저렙의 아이템을 잠재를 이제 120제 이상으로 올립니다 그럼 이제 그 중간 가정에 시간이 있겠죠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거죠 하지만 그것을 많이 하게 된다면 시가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이해하셨습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하는 물을 없애주는거지 아아아아 이걸로 갑시다 스토드 하는데 1시간이면 하지않을까 그죠 네크로로 할까 이게 가격대를 보고 라인업을 봐야돼 경쟁자가 있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사야되겠다 경쟁업체가 있으니까 그 경쟁업체랑 싸워야 되는데 그는 140제로가 끝 80초에 10성 인데 1억 5천 100초업이면 연준 1억 5천 노작 얼마라고 에에에에 아니 4천만원으로 1억 5천을 벌면 1억 남는거야 바로 햇무 라인업 들어간다 68에 04 12월 1일이면 오늘이 어우 개잘 팔린다 미쳤나 아 그래? 개잘 팔리네? 아 모자 좋아하지 말걸 아 모자 괜히 샀다 그치? 카르타가 있다는걸 생각을 안했지? 아주 큰 실수야 아쉽네 갑자기 모자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아 심팔 아 심팔 아 근데 템 맞췄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두개 했래? 망토는 쉽겠지 벌써 50분 지났다고 다 됐나? 아 이제 시작해볼까요? 아주 긴 세월이 지났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지친다 심플하게 망토부터 좀 해볼까요? 2천원 2만원 10만원 다이브 아우 한시간 반이나 걸렸네 어 아 이거 참 아니 이거 별 달고 팔아야되다 별 안달고 팔면 안되나? 별 다나마나 비슷한데 그치 어우 귀찮아 어우 귀찮아 어우 개귀찮아 역시 토드 장사의 길은 참 귀찮음이 있다는 것이겠죠 과연 이득을 봤을 것인가 손해를 봤을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몇천만원 더 주고 사는것도 이해가 가 그치 그치 15개 만드는데 1시간 반 걸리면은 하나당 몇분 걸리는거죠 6분인가 하나당 한 6분 걸리네 어 하나당 7천원을 받을 수 있을까 7천또요 본도 아닌데 하나당 7천은 안나올거 같은데 야 개손해보는거 아니야? 아니 느낌이 세어네 하나당 7천이 뜯을걸? 라는 생각이 드네 자 이제 가격을 한번 봅시다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 금액은 1억 천 아 11억 2천4백만원 정도 사실 주원이 좀 남아가지고 좀더 아래긴 하지 않을까 싶긴하고 스킵 스스키퍼케 어 어 2억 2천 뭐야 어 아우씨 애매하네 파는사람이 없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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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린게 2억 5천에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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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8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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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싸게 가보자 빨리 팔아야되잖아 그치 고런다는 마인드로 1억 4천 ㅋㅋ ㅋ 아 이렇게 팔면 안되는거 아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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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ㅋㅋ 마이너스에서 싸게 파는 이유 100% 짝 이어가지구 그런것도 있구요 그냥 좀 빨리 팔리면 좋.. 빨리 팔리는게 좋잖아 빨리 팔고 싶어서 뭐 요런 이유도 있죠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1억 6.. 1억 6천.. 계산해봐 얼마야 자 1.8 가격대 높지 않게 한거 하시죠 1.4 1.6 플러스 1.6 아 레전드네 1시간 41분 걸렸죠 이거 얼마 벌.. 얼마 벌였을 것 같습니까 빨리 팔려고 제가 싸게 했잖아요 판매 가격 16억 9천 7백만원 마이너스 11.2 이상 그러면 5억 7천 3백만원이 남습니다 투자시간 1시간 40분 2시간 잡아도 했죠 이것이 바로 토드 장사입니다 요즘에 누가 사냥을 합니까 토드 장사 하셔야죠 요렇게 순이익 5억 7천 3백만원을 마지막으로 끝 아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Solutions lanç 오 لو set 샅 샅 샅 샅 샅 샅 샅 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